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또 형님은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정신질환, 조울증이 있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을 범행, 범죄 행위도 저질렀고 그 후에 실제로 형수님하고 조카가 강제 입원을 시켜서 정신병 치료를 했죠. 이재선 형님이 회계사였거든요. 이재명 시장 측근들에 대해서 멀리하라고. 그리고 공무원들 보고 이런 이권사업에 휘말리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해요. 형님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다가 격리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지금 매우 큽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형제 갈등을 다른 책이 이제 곧 출간 예정. 이미 출간이 됐죠. 그런데 그 전에 민주당이 이거 좀 팔지 말아달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게 좀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렇죠. 가처분 신청은 사실은 책이 이제 출간되면 그걸 막기가 쉽지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조치를 내려달라 이랬는데 사실 24일부터 이제 출간해서 판매가 시작됐는데 가처분 신청은 현재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결국은 선거포상 후보자 비방 그러면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이게 후보자 비방 목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과연 이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게 좀 다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책 내용에 이제 민주당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뭐 그런 게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저 판매금지요? 글쎄 뭐 그거는 이제 법원이 뭐 지금 심의 중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책을 쓴 장영화 변호사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번 책은 형제 갈등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사건을 정리해서 왜곡된 사실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 얘기인데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는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영화 변호사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겨있는 글을 쓴 것 같아요. 책을.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뭐 책을 안 봤습니다만 지금 장영화 변호사는 왜곡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그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공정한 평가를 받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선거까지는 대선 전까지는 판매를 좀 중지하다가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에서 아마 그 사실 내용들을 확인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거는 법원이 판단하겠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지 말지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최근에 민주당이 형수 욕설에 관련돼서 형수 욕설 관련해서 원본을 유포하는 것 자체도 선거법상 위반이다. 선관위 해석과 조금 몬도차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행동에 좀 나섰고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에는 지금은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제 내년 1월 말이나 2월 되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파일이나 뭐 내용들이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극한 대결을 치달으면 다 공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민주당 측에서도 사전에 일단 좀 뭔가 차단막을 치자 이런 의미 같아요. 특히 선관위가 이제 원본 파일을 그대로 공개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큰 앰프로 해서 그냥 바로 길거리에서 틀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이제 실제로 선관위 이런 데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내년 선거 때 되면 이 길거리에 이 파일 이런 거 틀어버린 걸로 난리가 날 텐데 아마 그런 측면들을 미리미리 좀 사전에 단속하기 위한 저는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님 반대 입장에서 좀 서보면 뭐 형수 욕소리든 혹은 그 책이 정말 저자의 말처럼 사실관계만 정리가 돼 있다면 그게 실체적 진실인데 왜 선거에 앞두기가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이 지뢰 판단을 해서 이걸 선거법으로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적 시각도 좀 일각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건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위, 비방, 낙선 목적을 위해서 사실과 다른 걸 위포하는 걸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 같은 경우도 보면 저 장 변호사께서 말하자면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장을 그대로 담아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걸 바로잡겠다, 알리겠다 하는데 그거는 이쪽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거를 시간대별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저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잘 모르는 부분일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원본 파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유권해석하기로는 이 부분이 원본 파일은 괜찮지만 비방 목적으로서 이게 어떤 각색이 되거나 틀어지거나 어떤 낙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것도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왜?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이끈다는 거. 이건 굉장히 민주주의 원칙에서 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고 선거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막론하고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가처분 신청도 하고요. 차단을 하고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의해적인 일은 아니다. 네, 그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관위는 유권해석권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선관위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저런 주장을 그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하는 어떤 선전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법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선거 오늘 71일 남았는데 아마 저런 것들이 내년 1월 말이나 이때쯤 되면 한꺼번에 막 쏟아져서 공방전이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아마 이걸 실질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고발한다고 해서 대선 전에 그게 다 결론나서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런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조치 저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